토할 것 같아, 어우 점심은 드셨어요? 그러니까요, 점심은 어떡하죠? 아직 안 먹었어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, 진짜? 어, 나만 먹으면 좀 그런데? 아, 저도 그냥 먹을게요 아니, 조정채 씨도 먹어야 돼 정채 형은 왜 아무것도 안 하네요? 진짜 휘가 웃음 같아서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무슨 고기 있으세요? 목살, 그렇죠? 아, 먹살, 먹살 이제 구워 먹을 거는 한 4근? 많은데 생각보다 우와 갑자기 배고파졌다 아까 많이 먹었는데 또 갑자기 배고파졌어요 우와 우와 두 개만 해도 되겠죠? 정채 형 거 하나, 시우민 선배님 거 하나 아, 그러면 되겠다 어, 그러면? 어, 그냥? 아, 네 아, 네 제발 사진, چ 때는 근데 왜 좀요? 아, 안 돼? 형, 이렇게 깨희는 좀 하고 있었어 형, 이렇게 형, 이렇게 스피커 뭐예요? 스피커 스피커 어떤 노래 될까? 쉬미 쉬미 코코밥 코코밥 여기서 코코밥 코코밥 확인 되면 될까요? 오케이 에이 나도 뭐 도와야 될 텐데